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미입니다. 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두 번째 출연하신 게스트죠. 유일하신가요? 네. 그런가요? 맞아요. 한 주제로 연속해서 출연한 게스트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주제로 연속으로 오신 우리 점점 뒤에 주제들은 이런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회 검색, 구독하기 꾹,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청년들이 다 지금 구직 중인 사람도 있고 취업 중인 사람도 있을 텐데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인권 침해라든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저희 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받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약간 느낌이 박 실장님에게 상담해주는 이런 상담 창구 오늘 자리 배치도 오랜만에 바꿨는데 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여기 앉으니까 약간 보게 된다 이렇게 약간 하찮아 보여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청년노동인권이 좀 다른 노동인권과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의 노동인권보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특수성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거 사회 초년생이라는 거 그 점이 특이점을 만드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러한 점들로 인해서 좀 인권문제라든지 이게 조금 더 극대화되는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한국 사회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 과중한 업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왜냐하면 일이 잘렸을 때 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적응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그냥 소화해내는 사례들도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많은데 올해만 투신을 두 번 했죠. 사회복지사가 투신을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된 지 2개월 만에 아파트에서 과로 업무 때문에 투신을 해서 두 번의 투신 사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또 한 2, 3년 전에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작년부터 미투운동들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들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너네들이 해결해 니네 다 큰 성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사회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한 회사라고 할게요. 회사에 다니던 여성분이신데 나이가 그때 당시에 25살, 4살 이 정도 되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었는데 이 회사는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될 때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일을 하다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일을 했겠죠. 일을 끝까지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보험 드는 마음. 보험 드는 생각으로 한 번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본 거예요.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한 거죠. 공부를. 어느 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볼 날이 됐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을 해야 되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연차 휴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문제인 게 보통 회사에서 연차 휴가 쓴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를 물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씁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잘 다녀와 이러면 되잖아요. 개인적인 사유가 뭔데?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면 거짓말을 하든지 진실을 말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스스로 뭔가 신념이 있어서 그런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상사가 공무원 시험? 놀랄만 하잖아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 시험 보지? 라고 생각했나 봐요. 공무원 시험 붙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물으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 공무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대요. 두 번째로. 떨어지면 계속 공부를 해보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연차휴가를 써가지고 토요일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대표분이 부른 거죠. 이분을.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다. 공무원 시험 받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당신을 돕는 거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직을 권유를 한 거예요. 말이 권유지. 퇴사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는 들었을 때 놀랬을 거 아니에요. 되게 이게 뭐지? 날 돕는다고 하면서 무슨 왜 그만두라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왔어요. 금요일에. 아침에 딱 오전에 확인해 봤는데 불합격한 거예요. 이분이 안타깝게. 그래서 가서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불합격한 사실을 알렸던 거죠. 팀장님 저 시험 떨어졌어요. 얘기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얘기를 듣고 몇 시간 뒤에 팀장이 부른 거죠.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팀장이랑 대표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계속 부른 거예요. 불러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회의 공간에 불러가지고 아 그러면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월요일에 휴가를 줄 테니까 화요일부터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다 한 거죠. 아 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네라고 얘기하고 나왔고 몇 시간 뒤에 또 대표가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사직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공부 집중해라.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한동안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은 건지 배려를 받은 건지 아니면 해고를 부당해고를 당한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느낌으로만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부당한 것 같아 이런 약간 추상적인 막연한 느낌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하다가 아는 분이 저를 알아가지고 가족분이 저를 알아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게 해고의 사유도 안 되고 절차상도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한 부당해고다. 이거는 무조건 따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그만두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제서야 이 분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거군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취하려고 사실 전화를 한 건데 이분이 전화하면서 대표랑 통화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 그 상담자분이? 상담하신 분이 대표랑 통화하면서 그때 이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하면서 저는 사실 이게 첫 직장이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동료도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이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 선물도 드리고 싶고 편지도 막 쓰고 이렇게 왜냐하면 첫 직장이 소중하잖아요. 처음 가진 직장인데 그 얘기를 울면서 막 대표한테 하소연하는 녹취해보니 저한테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했겠죠. 그 대표가 변명도 하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아 뭐 다 당신을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막 아이 달래듯이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증거를 찾으려고 아 이 사람이 끊어 해고를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켰다라는 정황을 확보하려고 그걸 부탁을 했던 거고 그분이 녹취번을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 녹취번을 듣는데 그런 얘기가 막 울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이런 문제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하... 복지기 박치기 여러분은 지금 특급 청년회를 듣고 계십니다. 하하하 괜찮았나요? 저는 이 당...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분? 내담자분? 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내담자분. 내담자분의 입장과 그 혼란스러운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알바를 할 때나 일을 할 때 뭐 그릇을 깨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제 실수라던가 실수가 아닌 어떤 거에 있어서 의견은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보다 위애분은 항상 저를 엄청 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혼남이 너무나 정당화를 제가 시켰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일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혼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혼내는 게 맞나?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되는 게 맞나? 한 번만이라도 의심을 해봤으면 그때 내가 덜 초라했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억울할 때가 조금 있어요. 생각나면. 아니 다 떠나서 너를 위해서면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지. 그렇죠.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뭘 너를 위한 거야. 말이야 반 거야. 너를 위한 해고. 다 딸 같고 아들 같고 해서 하는 일로. 딸한테 그렇게 절대 안 하면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 실장님 얘기 들으면서 나는 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내가 경험한 사례들이나 정책 얘기들이 더 하고 싶었어요. 이 준비를 할 때. 근데 이 사례를 집중해서 들으니까 내가 청년 노동자일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학생 때 돈을 생활비를 벌려고 방학 기간 때는 생산직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이랬겠네요? 네네. 진짜 안 해본 공장이 없어. 대단하다. 산업재해 현장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게 어떻게 묻어지는지를 봤어요. 거기서 왔던 분노가 되게 컸었는데 아무튼 그럼 이제 중간 업체에서 나를 데려다주고 10% 뛰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자, 여성들은 보통 그런 구조로 많이 일을 하는데 그날은 두부 공장이었어요. 하여간 하는 일도 똑같은데 여성은 임금도 적어. 근데 일을 막 하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가서 막 한 장 일을 했는데 갑자기 대뜸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냥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진천이거든요. 아, 퇴근하라고? 어, 진짜 한시인가? 우한시인가? 가라는 거예요. 두시인가? 근데 진천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도 한 한 시간 반 넘게 거의 두 시간 가까이로 오는 공장이거든요. 갑자기 가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막 가래. 그래서 막 우리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오오오오오 막 이렇게 우왕장하면서 옷 다 갈아입고 줄룩 나왔어. 마당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타고 갈 차가 없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일단은 물어봤는데 갑자기 예상됐던 물량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물량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필요가 인건비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시급으로 나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근로기준법이나 어떤 뭐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을 때여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나가다가 가라니까 가야 되는 건 줄 아는 상황에서 이제 마당이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을 했더니 그건 내가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대기업이에요. 알 것 같은데 나는. 신천에 있는 두부 공장이면. 특정들은 그래가지고 있었어. 나도 사실 나도 그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억 억 이러면서 억 억 계속 이러면서 이렇게 어허니 벙벙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과관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가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산지기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엄마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아 씨비 내가 한 시간에 오천 원짜리야? 난 사람도 아니야?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막 분노도 나고 그리고 이게 정당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생각해보면 화가 난 게 버스를 타고 갈 버스가 없다는 거에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부당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이유로 내보낸다는 거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갈 버스가 없다는 거에 화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막 엄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 진짜 외쳤어요? 사장 나와 이렇게? 사장 나와 이렇게 멋있게 나뉘었고 막 울면서 찌들하게 울어서 담당자 나와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심지어 내 직장이 아니었으니까 더 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SNS에 올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같은 사람들이야? 할 정도로 태도가 싹 바뀌더니 갑자기 우리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그날 급여 다 주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날 약속된 급여보다 더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게 뭐야? 나는 그 SNS만도 못한 사람이야? 막 이런 별명 생각이 다 들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엄청 많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거구나를 그때 알았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나는 아마 그때 내 친구가 없었고 혼자였으면 난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대여섯 명이 있고 그리고 내가 당장 내 생계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용돈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었으면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나네요. 진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근데 되게 그 경험이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당한 경험은 소중하지 않죠. 당한 경험은 진짜 그냥 용나오는 경험인 거고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든 표현을 SNS를 얘기를 했든 그걸 얘기를 통해가지고 권리를 되찾은 거잖아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도 그분도 직접 통화를 했고 나중에는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이래 이래 이래서 당신들은 잘못했다. 나한테 제가 근거들 다 제공해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얘기를 중지를 하라고 서로 얘기를 좀 협상을 보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주장을 한 거죠.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받은 거죠. 받아야 될 어떤 해고수당이라든지 실업급여 같은 것도 퉁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급여 같은 경우는 많이 받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었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충북대학교 내에 알로아라고 알바 노동자 로 해서 로가 된 거고 로 법의 로 해서 알로하 함께 공부해요. 약간 이런 걸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알로아가 그래서 알로아였구나. 네네. 하와이 알로아가 아니라 난 하와이 알로아는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대학생들 대상으로요? 그렇죠. 충대 내에 이제 오는 청주대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크게 한 번 두 번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말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뭐 민주노총 분이라던가 다른 외부 상담이 가능하신 분을 데려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원하시면 함께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가볍게 말해요. 스티커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어 나 이런 거 당한 적 있어. 당한 적 있어. 하지만 정작 그럼 상담을 한 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 피해요.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은 200명 정도가 된다면 직접 앉아서 좀 진지하게 자신의 당한 거에 대해서 성찰해 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놀란 게 어 왜 안 앉아서 상담을 안 받아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아 근데 뭐 저도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시거나 아니면 아 그래도 계속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피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건 사실 취업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자리 혹은 알바를 얻었을 경우 사람들은 이 상태를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나 사명은식이나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아 진짜 답답해. 이런 이런 청년들의 경험하는 뭐 사례는 다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떤 공통점은 일단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이거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를 해고하세요? 왜 돈이 안 들어오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로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그 상태로 오래 가면 그냥 시간만 흐르고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고 지나가고 그냥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로만 남게 되는 거고 그때 당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여기에 대한 성찰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부당한 짓인데 어떤 경우는 그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진짜로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니야 저 사람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니야 사람은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최대한 내가 상대방을 변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저는 그거를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찾거든요. 사실 되게 중요하게 우리 청년들이 훈련되어야 될 부분인데 나를 보호하는 능력 나를 변호하는 능력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능력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서글서글하게 그냥 순둥이처럼 따르고 조직에 잘 적응하고 왔으면 뭐 뭐야 다른 소리 안 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고분고분 듣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학습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을 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이게 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교육받아 학습받아온 거거든요. 이게 아예 우리 안에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저조차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의 지난 20대를 둘러보아도 그런 일이 수탉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셀 수 없이 많아도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하면서 동시적으로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는 능력을 어떻게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저랑 친구랑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철저하게 노예화됐다 지금 청년들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는 경영학이나 이런 건 학교에서 접하기가 너무 쉬운데 노동학은 안 접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걸 당하거나 일을 할 때 무조건 그래 사업주는 이익을 최대한 창출해야 되고 그게 목적이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하고 그래서 우린 노예인 거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들 저도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게 벌써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변했거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노동인권을 수업을 하는데 그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나의 현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낯섬을 만날 때마다 신기해요. 왜 저런 걸 가르치지? 그리고 막 한 번씩 그런 것도 해요. 사장이랑 노동자랑 역할을 해가지고 싸우는 방법을 한번 시현해보기도 하고 연기 별별 걸 하면 애들이 되게 어색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교육 그러니까 아 이거는 공교육이야 난 공교육의 보호를 받고 있어 라고 믿으면서 받았던 교육들이 내가 사회에 나와서 쓰이기 좋은 교육들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쓰임받기 좋은 네. 기술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뭘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인간으로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육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쓰이기 좋은 교육 위주로 받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한숨타임 그러면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불신한다? 누구를? 나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청소년들과도 공동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제가 문제제기 안 하는 거는 문제제기 안 하는 만큼 안 심각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고 그리고 지가 우리나라 법이 뭐가 잘못됐어? 문제제기 하고 싶으면 하겠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노동인권은 이런 거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다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화를 막 내. 근데 대응을 안 해.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불신이 있는 거야. 제 말을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그러고 한 번은 친구들이 이제 현장실습 문제 관련해가지고 현장실습 거의 일반 노동자가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당을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딱 하려고 이 수업을 듣고 용기를 낸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학교랑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지. 너무 깔아 뭉갰고 이 친구가 학생이고 또 현장실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뜨리면서 그 친구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에게 이만큼 쟤도 잘 돼 있어. 네가 용기만 내면 다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정말 이들과 현실적으로 함께 이 과정을 대응해주고 조력해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과연 사회가 얼마나 해주고 있나라고 돌아봤을 때 지금 박 실장님이 일하시는 노동인권센터 정도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내 주변에서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의 부품처럼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짓누르면서 그냥 깔아 뭉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개인은 엄청난 그 내상을 입어가면서 싸웠지만 결과는 나 혼자 상처받고 떠나는 이런 게 계속 대풀이 됐고 불신하고 냉소한다 이런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게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피를 본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회사를 결국 떠나게 되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결국엔 잘 해결도 안 되고 바뀌지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냉소가 쌓인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하고 그러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싸워서 변화시켜보는 경험들이 되게 필요하다. 정말 악덕 사업주가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업장들이 좀 없어지고 좋은 사업장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기다려봐야겠죠. 또 많이 싸워봐야겠죠. 스스로가 약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스스로가 의지도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너무 큰 걸 당한 거예요. 성희롱도 그런 성희롱이 없을 거라 생각할 정도로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야! 무조건 와! 청두 노동인 콘센트로 무조건 와! 내가 진짜 어! 이렇게 제가 흥분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최근에 일이 있는가 보네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인턴으로 있는 상황에서 당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아! 그놈의 인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말한 거는 네가 위로만 해줬으면 하는 거지 너무 나를 큰 소용돌이로 안 몰고 갔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이 상처를 갖고 적응해 나가고 계속 나가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힘든데 왜 자꾸 싸우라고까지 말하냐? 그럼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다. 제발 가만히 있어줘라. 이런 말을 해서 저는 되게 마음 아프면서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당사자랑 상담해 주는 입장 차이인데요. 그렇죠. 싸운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싸움에는 필연적으로 내상이 와요. 상처가 상처를 입게 돼. 싸우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공개해야 되고 맞아요. 그 회사랑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어떤 반응들을 만나게 되고 동료들이 배신하고 이런 거를 겪으면은 그 심리적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상담자 입장에서 싸우면 돼요. 라고 얘기하기 말하기 편한데 그 사람은 정말 첩첩산중이 앞에 있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산들이 그런 걸 봤을 때도 싸움도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분은 본능 쪽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게 그 어떤 공공단체나 이런 센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나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날 보호해야 된다라는 본능 쪽으로 반응해서 너는 위로만 해주라. 일단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신 것 같고 진짜로 안전하게 싸울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분을 돕기 위해서는 이분이 안전한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잘려도 괜찮고 TV에 나와도 괜찮다. 이 정도의 어떤 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투사로서 싸울 수 있는 건데 대개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보면 돼요. 거의 없고 대부분 이분은 감추고 이런 문제들을 그냥 사례화해가지고 이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도 같이 있다.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게 이번 지방선거 때 당선 대신 도지사분께서는 일자리 4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까 그 취업난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취업난에 대한 압박도 현실이지만 취업에 대한 공포도 사회가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공포만 있어 취업 어렵지 않아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취업난이 어려운 건 취업난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방식들을 만들어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공포를 심는 거야. 나보고 수능하기 좋게 내가 이렇게 다 수능하고 복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느껴지는데 거기다 일자리 4만 개를 만들겠다. 근데 막말로 인턴이든 비정규직 다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업난 공포 그리고 일자리를 전폭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 감춰지는 것들 무시되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묻혀버리는 것들이 너무 점점 쌓이고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건 누가 알리냐 이건 당사자밖에 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당사자들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말할 수 있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소심하게도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적극적으로도 해결해볼 수 있는 여러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이거는 회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좀 나서서 거기에 적합한 청년들 그 당사자들 눈높이에 적합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온통 그 친구들이 취업하기 위한 것들만 취업의 장으로 그 친구들을 밀어넣는 정책들만 늘어나고 이들이 그 안에서 안착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게 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되게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박실장님 발제문 그때 하신 거를 봤을 때 되게 공감됐던 게 뭐냐면 이러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 구조에 들어오는 누구한테나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완전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인식하시는 청년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청주노동인권센터에 오신 젊은 요가강사분께서는 내가 진짜 체불임금 이런 거 받는 것보다도 우선은 이곳에 누군가가 또 오면 똑같이 이 사람을 당할 거다. 나는 그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이 나한테 야 니가 오버하는 거야 니 혼자 예민해 남들 다른 강사들은 다 가만있는데 니가 난리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 쓰지 않고 이걸 꼭 깨고 싶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가슴이 또 찡하고 이렇게 명확히 누군가가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싸워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소중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박실장님 저는 엄청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진짜로 험난한 인생인데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우리 20대 30대 넘어가는 시기가 그럼에도 내가 나름 제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일이 아니었으면 전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었으면 더 구조에 대한 실체도 모른 채 막연한 어떤 저항감 그런 거 반항심만 갖고 물론 살면서 직장을 만약에 다녔으면 거기 안에서도 고민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무기력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공장 시스템에 대응했던 인턴 학생 실습 현장 실습 학생처럼 정말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변하는구나 이런 것만 계속 깨닫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벽만 느끼고 회의적이고 지금 하는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씩 변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얘기한 게 MBC 방송에 나오네 그쵸 그리고 막 사람들 댓글이 올라오고 반응이 있네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면서도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긍심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괜찮은 일이구나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는 거고 약간 그런 거라서 어떤 얘기하다 이렇게 자긍심 얘기하다 자긍심을 너무 갖고 있어요. 너무 갖고 있어서 문젠가요? 너무 갖고 있어서 문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청년들이고 노동자인 사람들이 구조적인 것에서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또 이게 무책임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런 거 저도 첫 번째 직장에서 거의 해고였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현재 내 조직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나의 사회생활의 시작이고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으로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가 다 결정이 되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응도 더 못하고 막 더 끙끙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결국 그만뒀어요. 그랬는데 그만두고 한창 치유가 된 후에 돌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가짜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내가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내가 그때 내가 말 한마디 똑같은 결론이 났어도 내가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무슨 권리로 이래요라고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나는 좀 더 그 상처 치유받는 시간을 나를 더 발전시키는 데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부딪혔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 부딪혀볼 만한데 그 공포감 때문에 아예 부딪혀볼 마음도 못 갖고 자기 자신을 계속 파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무조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나도 말하면서 좀 객관화되고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한번 싸우는 방법도 너무나 권유합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 많이 도와드리시니까 여러분 댓글에 다 다세요. 저는 박 실장님이 연결해 드릴게요. 청중노동인권센터와 청주노동인권센터 그렇죠. 여기 떠오르는 샛별 그 밖에 노동단체들 은근히 많아요. 도와줄 수 있는 비정규 센터들은 각 지자체마다 거의 다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혼자 안 싸우고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논리적으로 아 이거 뭐 근로기준법 몇 주에 위배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 이건 부당한데 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 한 문장을 내뱉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상대한테 말하려고 할 의무감을 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랬어가지고 뭔가 말할 땐 논리 정연해야 되고 뭔가 멋진 표현 하나 던져야 되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야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좀 느꼈던 게 야 니가 그렇게 당하는 거? 그 정도 직장밖에 못 간 거? 스카이 안 나와서잖아. 이런 얘기를 주변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장을 들어가지 않았음에 돌고하고 스카이 들어갔으면 니가 지금 여기서 일하겠니? 야 과외 했지 시급 2만 원짜리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고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저와 같이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고학벌 사회지만서도 누구나 더 그런 것도 아니고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데 매번 어떻게 논리 정연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맞나 싶고 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미치겠다 싶고 용기가 안 나고 이러면 무조건 증거를 모으세요. 불법 녹취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일단 모으고 보세요. 지금 이미 눈에 불이 나오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일단 싹 다 녹음하고 최대한 문자로 이야기 나누고 요즘 카톡 좋잖아요. 그렇죠. 카톡으로 대화하고 불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는데 뭐가 중요해. 일단 싹 다 모으세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싹 다 모으고 모은 것을 집에 가서 보다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으세요. 미미가 흥분한 걸 보니 이제 접을 때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부채질을 해줘야 될 때가 와서요. 맞아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청년들의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 실장님 감사하고요.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짧게 남아있나요? 명언 한번 고민해보세요. 명언은 전혀 없고 미미 씨가 아까 얘기했던 지나가 보니 정말 그 사람이나 얘기했던 얘기나 다 그 뭔 소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20대 초반부터 어른에 대한 환상 내지 허상이 있었어요. 어른은 다 잘할 것 같고 어른은 어른 말은 맞고 이런 나도 모르게 학습된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상담 일을 하면서 그게 다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잖아요. 물론 저도 성인 나이고 그러기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오신단 말이에요. 저희 센터에 그분들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생을 되게 다들 나랑 비슷하게 어렵게 살고 있고 회사에서는 다 쭈그리 인생이구나. 되게 막 당하고 살고 있고 제대로 대응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대단한 건 아니구나. 이런 허상이 다 깨졌고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나랑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다 비슷한 일에 환호하고 비슷한 일에 겁내하고 제대로 대응 못하고 이런 게 다 있구나. 모든 인간이. 그래서 남의 남 눈치 보고 윗사람 되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허상이 좀 깨지면서 좀 내 말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실상을 얻게 되기까지 너무 어려운 시간을 안 거쳤으면 좋겠다. 청취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그 어른이 어른에 대해서 또는 조직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갖는 그 막연한 두려움 이게 정말 실체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좀 무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 이런 팟캐스트 같은데 많이 들어보시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인식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우리 화남 미미 씨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어요? 이제 화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어. 표정이 아까 짧게 짧게 카톡 얘기할 때 눈에서 막 불이 이렇게 나더라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인권 어떤 인권단체 이제 주기적으로 글을 쓰는데 그 어떤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문구에 꽂혀가지고 그걸 주제로 글을 쓰면서 저도 생각이 정리됐는데 이게 사회 문제에 나도 아까 말했잖아요.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대응하면 할수록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성격상. 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기사의 글을 봤는데 혐오해지지 않고 보란듯이 행복해라 라는 문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중요한데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보란듯이 행복하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대응하는 기간 동안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 대응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엄청 좋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내 자신이 발전되는 방향이라고 믿고 믿고 했으면 좋겠고 되게 재밌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가마솥 더위에 직장일이나 이런 일로 너무 열받으시 마시고요. 그럼 진짜 큰일 나요. 다미가 우리 중에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험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돼지 꿈 꾸세요. 오잉 오잉 끝 다미 할머니 다미 할머니 다미 할머니 너무 배고파서 어지러웠어 나도 개떨어져요 제 친구 살았어 너무 기괴했나 우리? 아니 아니 아이고 그런데 아니 아무리 하나둘